정말로 너무하시네 너무해 진짜 동아이신데요? 자기도 동아이였어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많이들 그렇게 동아는 보는데 지금은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고요 3년년만 해도 그래 저기 뭐야 조금 손해보고 사셨을 것 같아 너무 젊으시게 저기하면 그래서 오늘 막내가 나오면 윙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신을 가꾸지 않고 네 자신을 보호를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 못한다 그렇지 그러시구나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아이고 실천하셨어 대단하셔 아이고 대단하셔 김씨 오빠 그런 남자분들은 여자들은 안그래 애들 키우지 문제 갖고 뭐야 동생이 아니어서 미안 배워보실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다네 시작 아라리가다네 문경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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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웽고고고고고고고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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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활여근으로 혜활여근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기록하나 에라 대신이 기록하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이댁 성주는 화가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성주 한 대간의 공덱성주 천연성주 이전성주 천연성주 이전성주 스물일곱 삼 년성주 스물일곱 스물일곱 삼 년성주 서른일곱 삼 년성주 하나 둘 삼 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 이루다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 이루다 삼 년성주 지냄 삼 년성 이렇게 해서 1절을 배워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노정기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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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